인상 인상 아빠네 여기는 다 없어 맞지? 응 여기는 이제 끝났어 맞지? 여긴 사고 여기만 끝났네 응 그래? 올라가 보기엔 다 쪼그러 갔잖아 새로 간거야? 응? 새로 간거야? 근데 한번 싹 벌러 간거야 가? 응 한번 구경하러 간거야 어디로 갈까? 밑에 내려가 볼까? 여기 쪼그러 갈까? 아니 이쪽은 이쪽으로 온게 이 쪼그러 가면 그냥 밖이야 응 이 쪼그러서 끝났나 보다 응 그냥 끝났으면 그냥 같이 가자 일단 보고 끝났으면 가자 여기 사람들 움직이는데? 응? 그냥 높은 다리 갈까? 어? 높은 다리? 응 높은 다리 갈까? 잠깐만 여기 한번 사 올라갔다가 내려갈까? 아니면 그냥 5분 다리 쪽으로 갈까? 그냥 다시 올라갔잖아 아니 여기 올라가면 높은 다리 있어 높은 다리? 높은 다리? 높은 다리? 응 응 삼촌 나 피카츠에 엄청 빠졌어 알아 그래서 삼촌이 싫어 엄청나게 빠졌지? 응? 엄청나게 빠졌어 그래서 삼촌이 싫어 엄청나게 빠졌어 엄청나게 빠졌어 몇일만 빠졌지? 보는건 안빠졌어 응 맨날 공부도 안하고 공부도 안하고 공부도 하거든 그래갖고 안돼 공부도 내일 몇가지를 2번 사야돼 그갖고 안돼 공부도 내일 몇가지를 2번 사야돼 그럼 뭐하려고 배까지 10번 배천까지 쓰고 막 공부도 덜해야되는데 5천까지는 없어서 배천까지는 많아서 그냥 고기까지 끝된다고 많은건 끝대고 이제 좀 버리는건 생각나고 그렇지만 내일 좀 할거라서 어 오늘 한경 살거야 너무 작아 좀 더 해야돼 그래도 세대하고 나온건데? 그래도 좀 더 해야돼 암우 왜저래 근데 이 방에 모기고 계속 늘려다니래 모기는 자러 안가나보다 모기는 아홉시 안자면 모기 구모 안 생기나 보다 모기와 사연이랑 모기와 모기와 동창들은 늦게 자면 안자 자면 안자? 응 왜냐면 아침에 깨어나서 기원하고 자는 벌레도 있지 근데 아침에 자고 아침에 벌레도 있고 밤에 날아다니는 기분이 있고 응 응 그냥 자는 그냥 계속 이거나 재워도 있고 계속 자는 듯 그래? 우와 쓰박 엄청 많이 많다 내가 헤매고 쓰락 사달라고 그래 응 내가 쓰박 최고야 되나? 쓰박 그러니까 들어갈게 아들 수우봐 저쪽에도 있다 10,000원 거 1,000원 이리와 이곳에 도망치고 1,000원 2,000원 포기 다른 거 탐색이도 있고 맛있는 탐색이도 많아 그러네? 응! 한 달기 내일 한 달기 와서 나도 바로 먹어야 돼 한 달기? 아! 높은 달기 바로 먹이네 응 물 좀 녹았나? 물 좀 하러 갈까? 네 정말 아예 이제 1배치 다나? 여기 사연 있네 그냥 요즘 반에도 사연이 있나? 응 그러니까 안 뛰어? 내 입밟처럼? 삼촌 근데 어릴 때 입밟 빠질 때 피났지? 어! 삼촌은 벤치로 막 뺐어 어? 나는 저들을 빠졌는 줄 알았는데 삼촌은... 그 다음 사람들은 입밟 빠질 때 피나 맞아 내가 엄마 이빨도 막 꼽아주고 그랬어 엄마 이빨? 응! 너희 엄마 이빨 뺐어? 응! 뺐어 이거 주먹소리가 나왔어? 응! 그럼 너희 엄마 막 울었어 그때 응! 근데 소와도 오늘 입밟 빠졌어 그래? 응! 근데 아니야 또 킨는 주무주무았어 그래서 어떻게 했어? 그래서? 소완 1분 술 끄고 다시 밥 먹었지? 응 그래? 밥 먹은 시간대였어 응! 뭐고? 잠시 그냥 공간에? 그래요 여기 빨간데 여기 빨간데? 삼촌! 삼촌! 그런다 응! 응!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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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런다 응응! 삼촌은 피카츄가 만나면 돼 이브이가 만나면 돼 어? 삼촌 피카츄가 만나면 돼 이브이가 만나면 돼 삼촌은 피카츄가 좋아 나 이브이! 삼촌은 피카츄가 훨씬 좋아 나 이브이가 훨씬 좋아 inencka표 그일씨야 참쌌자 응 잘 이브이가 맛있어 한 universal 삼촌이